진도아리랑 합시다. 지난번에 배웠던 것도 우리 곡서를 한 번 싸고 한 번 해. 지난... 그렇죠. 새 가사. 우리 김사장님이 했던 새 가사. 오늘 우리 영상 만들었잖아요 봐. 조랑제거리 압섭하고.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따네. 시작!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따네. 아리랑 아라리가 따네.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따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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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가 따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따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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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흰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많네 아리랑 아라리가 많네 누랑져버리 앞섬에 떠러 걷기긴 눈물 니 탓이냐 어디 탓이냐 중신해비 탓이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많네 아리랑 아라리가 많네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뭇가지를 흔드는 듯 이내 몸은 손이 두려워도 가는 힘을 못 잡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많네 아리랑 아라리가 많네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뭇가지를 흔드는 듯 시작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뭇가지를 흔드는 듯 이내 몸은 손이 두려워도 이내 몸은 손이 두려워도 이내 몸은 손이 두려워도 가는 힘을 못 잡네 가는 힘을 못 잡네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뭇가지를 흔드는디 노래야 노래야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뭇가지를 흔드는디 너네 몸은 손이 두려워 가는 이기물을 못잡네 가는 이기물을 못잡네 가는 이기물을 못잡네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갔네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갔네 원래 얘들은 세맞추를 쳐 원래 세맞추를 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리에 집중하고 소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중머리를 친 거예요 세마치 네 장단이면 중머리 한 장단여 그래 봐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중머리 한 장단은 세마치 네 장단 세마치는 세 장단 저기 뭐야 세 박자짜리니까 얘는 열두박짜리잖아 그게 3, 4, 12 덩덩 깜빡 깜빡 이게 세 박자인 거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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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